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그 말에는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누구누구 아빠 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또 과장님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또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올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올은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바올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큰 집안에서 여러가지를 맡아서 시중을 맡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청지기라는 것은 그냥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물질과 시간을 맡은 모든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두가지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청지기와 무익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종처럼 맡아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또 하나님의 일을 관리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청지기 우리는 이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와 무익한 청지기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 늘 불평이 생깁니다 늘 불평한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고 또 이를 나태하게 그렇게 감당합니다 이 불평과 나태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음에 무익한 마음이 있는 무익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그 마음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행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도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맡은 청지기가 주인이 맡겼을 때 주인의 그 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운 두 왕이 나옵니다 구약時代의 문제는神様의管理인として立てられた 두人의 왕이 도전합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왕에게도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두 왕의 기록을 보면 그 나라가 평화롭고 부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왕으로서 높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졌고 왕으로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없었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마음이 없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왕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어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일 때 우리도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 초기에 정말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목회가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아주 단단한 바위를 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두들겨도 정말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바위였습니다 목사님은 낙심하고 포기한 채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이 꿈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뜻인가 그래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까 하고 있던 그 일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까도 포기해서 안된 일인데 왜 내가 또 또 하고 있지? 목사님은 들고 있던 망치를 내팽개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가는 중에 아래에서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잘못 생각했어 깨지고 안 깨지고는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자네는 그 망치를 들고 계속 두드리는 일만 하면 돼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바위를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위를 다시 두드렸을 때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계속 두드리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졌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큰 부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감리교단의 큰 별로 불리는 스테판 올린이라는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소치스트 교단의 오유나를 호시と呼ばれる 스테판의 오리곤 복신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와 무익한 청지기의 다른 점 두 번째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무익한 청지기는 자기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인의 일을 관리할 때에 나에게 유익을 바라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해져서 주인을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주인의 사랑을 잃게 되죠 또 주인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영국에 엘리자베스 1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성공한 무역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왕으로부터 한 나라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말 커다란 명예를 준 그 여왕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왕에게 이 직무를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사가 되면 자기의 그 사업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여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이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시오 그리고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왕이 약속한 대로 자기 사업을 아주 잘 돌봐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사로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자기의 사업의 축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이전의 모습을 정말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 여왕의 부탁을 거절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왕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国와 정의의 마음을尽고 일어나서 좋은管理자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지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무익한 청지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살아온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zug件isce 그러므로, 그날의 이름으로 빛될 수 있는 것이죠 r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해 iding этим 앞으로도 priced 그리고 ocratic azed 음악 서 편uring information